어디로 튈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놈 그냥 오늘 하루를 재미로만 사는 놈 근데 재미야, 너 엄마 그거 안 돼 엄마가 되고 싶어 사랑만 퍼주는 엄마 그게 내 꿈이야 우리 어머니 그 앞에만 서면 깨깅이야, 깨깅 그러면서 깨우쳤죠 호랑이처럼 강해져야 사랑하는 사람도 지켜낼 수 있는 거니까 니가 왜, 왜 여깄냐 너 데리러 알려줘도 돼? 니 뱃속에 애 없는 거 내가 꼭 찾아 댈 사람이 있는데 전국구로 좀 돌아야 될 거 같거든 진짜 돌았네 같이 돌래? 나 이 결혼 절대 포기 안 해 뭐 하는 거야 납치 잠깐! 나 도망가면 지구 끝까지 쫓아올 거라고 했죠 그 약속 지켜주네요 재미씨 근데 부산은 왜 가? 아빠 찾으라 니 친구를 만든 정절이 탔습니다 정작 공여자 어, 죄송해요 잡아이씨! 아무런 목적지 없이 떠돌다가 길을 잃지? 그럼 그건 방황이 아니라 방랑이야 방랑 나랑 같이 방랑자 안 됐네? 너 같이 말하는 사람 할 때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? 사이비 아니면 사이비 이러한 사람 할 때 확실한 사람 할 때 ev아 죽을 수 있으며